가장 명분 없는 단식이다. 우리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단식은 당 안팎에서 그다지 이런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우선 집회 참여자나 인근의 이대표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 수만 봐도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오염수 반대 집회를 주말에도 했는데 참석자가 계속 줄고 있어요. 정의당은 또 별도로 집회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봐도 어떤 의견이 합치되어 가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 집회를 하거나 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와중에 집회를 하게 되면 또 당원들한테 당협에 공문을 보냈잖아요. 참석해달라고. 근데도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는 당내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왜 이런 단식을 할까 이런 의문이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지지도 못 받고 있다. 왜냐하면 2019년도에 조국 사퇴를 촉구를 내걸었던 집회에 참여했던 인원수만 돌아봐도 그때는 어마어마한 숫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선은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이 스탠스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도 국민들이 뭐가 진실일지 야당이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우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다가 야당의 시간인 정기국회를 시작할 때에 맞춰서 단식을 한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왜 이렇게 전략 전술을 짤까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왜 이 시점이 시작을 했나를 국민들도 다 알고 계세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기존에 알고 있던 대장동, 백현동, 나머지 성남FC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한 발 한 발 더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새로운 혐의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보면 이화영 정부지사의 진술 번복 문제가 있었죠. 그 이후에 쪼개기 후원금,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쪼개기 후원금 증언이 또 나왔습니다. 김만배 선거공장 얘기도 새롭게 대두가 됐어요. 김용의 증인으로 내세웠던 사람이 위증을 했다는 사실을 실토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게 가득히는 걸 최종 단계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기국회에 맞춰서 단식을 들어갔고 4일 검찰에 못 나가겠다. 11일 주에 나가겠다. 11일 주면 정확히 단식이 열흘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 어떻게 검찰에 출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아 방탄이구나. 이런 생각밖에 할 수 없는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호응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금 정기국회 개원했는데 원내 제1당의 대표가 대여투쟁의 일환으로 단식을 선택했다. 그 방법이 과연 적절하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국정감사, 법률 예산 이런 걸 가지고 제도적 견제를 해야지 지금 단식할 때냐. 그런데다가 개인 사법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결국 이건 일종의 방탄용 단식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그건 중간층이나 이런 여론을 소구하는 데 결정적인 한계가 될 거고요. 당내에서도 비명계 같은 경우에는 보면 단식농성장 근처에 잘 안 보이고 또 당에서 총동원형을 내리지만 그런 집회장에도 잘 안 보이거든요. 그만큼 이 단식에 대해서 내부 이견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내부 결집용 성과는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지 몰라도 확장성은 없는 단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우리 정국 교수님. 저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보면서 우리 정치는 또 이렇게 세계 어느 나라에도 하지 않는 이런 행위의 반복이 되는구나. 정치인 단식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걸 선택하지 않고도 좋은 타이밍이 맞습니다. 오염수라든가 홍범도 장군이라든가 해병대 박대령이라든가 이동관 임명이라든가 이런 타이밍에서 본인이 이니셔티브를 질 수가 있는데 왜 단식이라는 이런 또 구태의원하고 극단적인 카드를 내밀었느냐. 결국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로 저는 봅니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9월 10월이 가장 중대한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를 모면하고 이거를 계기로 해서 당내의 반대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이런 당내용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치를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주 셀피시한 내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단식이 그만해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한 열흘 하면 동정론이 일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외면하겠죠. 이러다가 슬그머니 철수하는 이런 과정이 생기는데 정말 저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정치 현장에서 단식이라는 이런 카드는 없습니다. 단식이 말이죠. 사실은 굉장히 장엄하고 아주 비장한 행위입니다. 우리 체육현 구한말의 열사라든가 북아일랜드 IRA 그다음에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의 단식. 이런 게 단식이지 정말 더 이상 단식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두수 소장님. 일단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는 보면 정치는 상대가 있는 거고요. 사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한 번도 지금까지 만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현상을 보여주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 홍보물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가지는 지키고 싶다. 혼밥 하지 않기 뒤에 숨지 않기 그랬는데 뒤에 숨지 않기는 좀 빼놓고요. 혼밥 하지 않기의 이야기에 뭐라고 들었냐면 거기에 여러 가지 날이 됐는데 여야 정치인을 초대하여 이렇게. 그런데 거기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만났던 것. 즉 여야가 협치가 불가능해졌고 소통 자체가 끊어져 있다는 상황이고요. 이 단식을 통한 호소라는 게 절박하고 마지막 투쟁의 수단으로 생명을 걸고 하는 거니까요. 그 자체가 갖는 의미는 아주 큰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아주 큰 맹분을 내걸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과연 대화하고 개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좀 더 나은 제안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큰 걸 걸었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여야가 정말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 그러면 다시 한 번 만나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야만 이게 풀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풀기가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전한 벽에 대해서는 좀 더 나은 벽에 대해서는 안전한 벽에 대해서는 안전한 벽에 대해서는 좀 더 나은 벽에 대해서는 안전한 벽이의 기본이죠.